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PNJ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을 때 그 안에서 발생하는 Built-in Electric Field의 세기 그리고 Depletion Region의 폭을 한번 수식적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수식 전개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수식을 유도하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PNJ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반도체 소자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일정한 규칙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반도체 소자를 해석할 때 차지 덴시티, 로우를 구해내게 되겠습니다. 즉 반도체 소자 내에서 어느 부분에 플러스 차지가 있고 어느 부분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정성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이 로우를 구해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포화성 이퀘이션에 대입을 해서 Electric Field를 구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Electric Field가 구해지면 자연스럽게 포텐셜이 구해지게 되겠고요. 이 포텐셜의 마이너스 Q를 곱한 것이 에너지 밴드라고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가 나중에 캐리어에 움직이기 전자 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반도체 소자에서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순서이고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익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PN 정션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Charge Density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Charge Density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강의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 존재하는 Charge들은요. 홀 그리고 전자 거기에다가 도어가 만들어내는 플러스 픽스 차지 그리고 억셉터가 만들어내는 마이너스 픽스 차지를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평형 상태에 있는 반도체인 경우에는 중성을 띈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PN 접합을 형성을 하고 나면은 이 가운데에 있던 캐리어들이 서로 디퓨전되고 리컴비네이션 되어서 사라지면서 남는 것은 P타입 쪽에 억셉터 이온이 만들어내는 마이너스 픽스 차지들 그리고 N타입 쪽에서는 도널 이온들이 만들어내는 플러스 픽스 차지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디플리션 리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가운데 접합 부분을 X를 0으로 기준으로 두고 이 N타입 쪽에서 발생하는 디플리션 리전의 폭을 X의 N 그리고 P타입 쪽에서 발생하는 디플리션 리전의 폭을 XP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지 덴티티 프로파일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 덴티티 로우를 한번 그려보면 N타입 영역에서 X, N까지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고 그때 차지 덴티티 값은 플러스 QND만큼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타입 영역 쪽에서는 X, P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성이 되고 그리고 그 값은 마이너스 QNA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디플리션 어폭시메이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경계면이 무 자른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딱 끊겨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수식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차지 덴티티 프로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어서 일렉트리 필드의 세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P타입 영역을 먼저 생각해보면요. 차지 덴티티 값은 마이너스 QNA만큼이 되겠고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포화성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에는 로우가 있으니까 이 로우 값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입실론 값, 즉 유전률 값이 있는데요. 지금은 일렉트리 필드가 펼쳐지는 매질이 바로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실리콘의 유전률 값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유전률을 표현할 때는 진공의 유전률에다가 비유전률 값을 곱해줘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비유전률 값이 11.7이니까 11.7 곱하기 진공의 유전률 곱한 값이 바로 이 입실론 S의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포화성 이퀘이션은 아주 간단한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거기에다가 로우나 입실론 값이 위치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적분하면 쉽게 우리가 일렉트리 필드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하면은 다음과 같이 적분이 되고 적분 상수가 하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다 보면 적분 상수가 나오고 적분 상수를 없애려면 우리가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일렉트리 필드가 형성되는 영역은 이 디플리션 리전 안에서만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바깥의 중성 영역에서는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가 0이 되겠죠. 따라서 x가 xp인 이 디플리션 리전 경계면에서는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가 0이 되겠고 이 디플리션 리전 바깥으로 전부 다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x-xp일 때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가 0이 된다는 조건을 대입을 하면요. 그때 c1 적분 상수 값이 구해지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p 타입 영역 쪽에서의 일렉트리 필드에 대한 세기를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n 타입 영역에서도 우리가 차지 델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포화소 인퀘이션에 대입을 해서 적분하게 되면 동일하게 식이 나오고 적분 상수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계 조건은 x가 xn인 지점에서 일렉트리 필드가 0이 된다는 조건을 대입을 해주면 c1이 구해지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n 타입 영역 쪽에서의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내는 일렉트리 필드에 대한 식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p 타입 영역 쪽에서의 일렉트리 필드 그리고 n 타입 영역 쪽에서의 일렉트리 필드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x는 0인 지점에서 일렉트리 필드의 세기가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일렉트리 필드의 값이 전부 다 음수의 값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p 타입 영역을 왼쪽에 두고 n 타입 영역을 오른쪽에 두었기 때문에 일렉트리 필드의 방향이 음수, 즉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0인 지점, 즉 접합 부분에서 일렉트리 필드가 연속이어야만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즉 앞에 식에서 여기다 x는 0 넣고 여기에다 x는 0 대입을 하고 이 두 값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도핑 농도의 디플리션 리전 폭을 곱한 값이 양쪽이 서로 같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반비례해서 좁아지고요. 그 반대로 도핑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수식을 통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핑 농도와 디플리션 리전 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차지 덴스티 프로파일에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할 듯이 n타입 영역에서의 디플리션 리전 폭은 xn이고 그때 차지 덴스티 값은 q 곱하기 nd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요. 넓이는 qnd xn으로 주어지겠죠. 마찬가지로 p타입 영역에서의 이 디플리션 리전 폭은 xp고 그때의 값은 –qna 값이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은 qna xp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도를 했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차지 덴스티 프로파일에서 이 p타입 영역에서의 사각형의 넓이와 n타입 영역에서의 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같게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원사이드 정션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플러스 n 정션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타입 쪽에 도핑이 매우 큰 상태가 되었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차지 덴스티 프로파일을 한번 비슷하게 그려 보면요. 지금은 p타입 쪽에 도핑 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 폭이 매우 좁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p가 거의 0에 가까운, 이렇게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었고, na값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긴 막대기 형태로 이렇게 p타입 영역 쪽에서의 차지 덴스티 프로파일이 그려질 테고요. 이 사각형의 면적과 같게 n타입 쪽에서의 차지 덴스티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면적은 같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도핑 농도와 이 디플리션 리전 사이의 폭 관계, 그리고 이 차지 덴스티 프로파일에서 그려지는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으니 이제 포텐셜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는 결국은 포텐셜을 한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준 것이 되겠으니까, 포텐셜은 마이너스 붙여서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식을 한번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겠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1차식이었으니까 적분하면 포텐셜은 2차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분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적분 상수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또 경계 조건을 하나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에 대한 전압, 전이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경계 조건을요. X가 마이너스 XP인, 즉 P타입 영역에서의 디플리션 이전 경계면에서 포텐셜 값이 0, 즉 0V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내리는 정의가 되겠고요. 어차피 전압이라는 것이 임의의 기준점으로 대비해서 전이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점을 기준으로 잡고 식을 전개하시면 식은 변형이 생기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포텐셜을 표현하는 것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점을 전압 0V로 잡게 되면은 이 D1이라는 상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입 영역에서의 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고요. N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앞 슬라이드에서 구했던 이 식을 우리가 또 X에 대해서 한번 적분해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또 상수가 하나 나오겠죠. 이때는 우리가 경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XN이라는 지점에서의 포텐셜 값은 우리가 XP라는 지점에서의 포텐셜을 0으로 두었을 때 이 포텐셜 값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VBI, 빌트인 포텐셜이 되겠죠. 따라서 XN 지점에서의 포텐셜이 바로 VBI이다. 이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이 D2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D2를 구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포텐셜 수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포텐셜은 지금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에 대해서 포텐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뚜렷히 표현이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가 X에 대한 2차식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도 X에 대한 2차식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포물선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디플리션 리전의 폭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 포텐셜에서 결국은 P타입 영역에서의 포텐셜, 그리고 N타입 영역에서의 포텐셜, 그리고 그 경계면 X는 0에서 이 포텐셜 값은 연속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여기에 또 X는 0 대입하고 여기에 X는 0 대입했을 때 이 두 포텐셜이 같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좀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계를 하나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 이 관계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 두 수식을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Xn, 즉 N타입 영역에서의 디플리션 리전의 폭을 우리가 XP 없이 유도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XP도 Xn항 없이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결국은 Xn과 XP의 합, 우리가 보통 W로 표현을 하겠고요. 이 W도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유추하였듯이 도핑의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한 디플리션 리전의 폭에 대한 수식을 한번 원사이드 정션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P플러스 N 정션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NA가, 즉 억셉터의 농도가 도노의 농도보다 훨씬 큰 상황이 되겠고요. 이때에는 우리가 수식을 보면은 결국은 NA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는 디플리션 리전의 폭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고요. 이 XP도 잘 보시면 NA가 엄청 크기 때문에 분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거의 도핑 농도가 낮은 N타입 영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고요. XP는 0에 거의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N 플러스 P의 정션인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렉트릭 필드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일렉트릭 필드가 최대점이 되는 지점은 X가 0인 즉 접합 부분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가 최대값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수식을 다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구하는 이 식에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XP 우리가 또 수식적으로 유도를 했죠. 그 값을 대입을 하거나 혹은 밑의 식에서 X는 0을 대입하고 X는 구한 것을 대입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써도 좋고요. 우리가 이미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구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밴드의 전체 휘어짐을 VBI로 빌트인 포텐셜로 정의를 했었고요. 이것은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 전체를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부호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놨고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프로파일은 결국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삼각형 형태의 그래프를 적분한 이 면적이 결국은 빌트인 포텐셜 값이 되겠고요. 이 삼각형 모양의 그래프에서 이 폭은 결국 디플리션 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 이 높이는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삼각형의 면적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형태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의 최대값은 W분의 2VBI로 구할 수 있겠고, 우리가 W도 구하고 VBI도 구했으니까 그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필드의 최대값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외워보자, 기억해보자 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은 포텐셜과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많은 수식들을 유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져온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최대값을 한번 구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